집 보러! 완벽해요! 저는 무조건 욕이 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놓은 집. 누구의 취향들만 가득 차. 와, 너 여기 너무 좋은데? 이 맛에 임장 나오지. 삼형제 한 김에 사형제 하면 안 되나? 엄마라고 잘 부를 수 있다. 호캉스가 아닌 총캉스를 즐길 수 있는 집. 다음엔 또 어디로 간 태호? 엄마, 나. 연습을 할래. 막내딸을 응원하는 엄마 의뢰인의 직장인들의 성지. 동로구, 여의도, 마포구로 떠납니다. 마린보이, 바다의 환태자 박태환 인터보드 오셨습니다. 25주년을 맞은 토요태. 완전치가 추격합니다. 네. 서울 사람 하면 보자마자 여기? 야, 이게 집이라고? 투투투투 역세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호텔 같죠? 호텔 같은 집인 거예요. 야, 넓어. 엄청 넓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의 로망이 다 들어가 있는. 이기자, 노비자, 이기자. 로봄 LIVE 감사합니다.